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큼은 계속 파고들고 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고 싶으니까요 평소 상상력을 더하거나 어떤 게 더 재밌을지 나름의 탐구도 하고요 헤드앤숄더 프로페셔널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듬이나 두피 트러블 같은 다양한 문제를 누구보다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낸 결과물이랄까 이미 세계 판매 1위 샴푸인데도 안주하지 않고 더 강력한 놈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지독하죠? 평소 남모를 두피 고민이 있었다면 저처럼 지독한 놈에게 빠져보세요 침착맨처럼 지독한 놈이 왔다 헤드앤숄더 프로페셔널 가만히 넣어서 E-S-Q-U-R-R-E 검색해 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